Q. 다윗한 드디어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또 또 난 내게 문자를 보내 또 또 또 오늘도 널 기다려 인사연회를 비공개로 하다가 오늘 공개로 했는데 많은 팬분들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피곤한 데도 좀 힘이 많이 됐습니다. 오늘이 좀 전화해 오늘이 좀 전화해 오늘이 좀 전화해 오늘이 좀 전화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가지고 바로 기사를 써달라고 했어요. 거기에서 과생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. 정말 잘 모르겠네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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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솔로 가수 김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